네, 총선 막바지 여야 공세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하는 척했네 발언에 총공세를 뽑았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, 원희룡 후보와 함께 이 대표의 삼겹살 인증샷, 그 식당도 갔습니다. 홍지은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. 이 대표가 그제 지역구 유세를 마친 뒤 했던 일하는 척 발언을 부각했습니다. 일하는 척했네. 머리야. 머리 너무 아파. 우리가 지금 계속 느끼는 권심을 드러냈고요. 정치는 혼자 그러는 거 아닙니다.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. 인천 계양을은 이렇게 일하는 척만으로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곳입니까?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그동안 논란을 모두 끄집어내며 공격했습니다. 저희는 일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.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습니다. 검사인 척하지 않겠습니다. 위급 환자인 척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. 한 위원장은 오늘 저녁에는 원희룡 후보와 인천 계양을의 고깃집을 찾았습니다.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이 대표의 삼겹살 인증샷 장소를 찾아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.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자 후보직 사퇴도 촉구했습니다.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.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.